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방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죠. 빈살만의 행보에 그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안을 마친 빈살만은 칼같이 일본 방문을 취소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사람들은 빈살만이 일본에 가서 하기로 했던 것들이 한국에서 해결되어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유가 밝혀져 일본이 또 한 번 발갑 뒤집혔습니다. 물론 빈살만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전부 얻었다는 추측 또한 사실이었죠. 빈살만은 한국에 이것을 극찬하며 왕실로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한국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실세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의 한국 방문에 세간이 들썩했습니다. 그 여파에 비해 빈살만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하루도 안 되었는데요. 고작 20여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짧은 방안 기간 중 그는 숱한 화제를 남겼죠. 한국에 방문한 빈살만은 한국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전개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이 사우디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빈살만은 내로라하는 재개인사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SK그룹 회장 등 한국의 8대 기업인들과의 회동으로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빈살만의 방안을 계기로 체결된 에너지 인프라 등 업무 협약 계약은 총 26건이나 된다는데요. 무려 4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4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네옹시티 건설 수주를 위해 별도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전에 사우디 국부펀드는 이미 국내 게임사인 넥슨과 엔시소프트의 주주이기도 하죠. 이런 소식들이 아니더라도 빈살만은 행보, 하나하나가 큰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2600조원이 넘는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인데요. 부자로 이름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보다 부유의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스케일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최근 월드컵이 개막했는데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사우디 선수 야시르 샤일리니가 다치자 자신의 제트기에 태워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샤일라니는 빈살만 왕세자의 제트기를 타고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독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돈 쓰는 수준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워낙 돈이 많아서 월드컵 관련한 소문이 하나 떠돌기도 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막대한 포상금을 약속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이번에 16강에 진출하면 빈살만이 국가대표팀에 포상금으로 5,400억 원을 준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참고로 이건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빈살만이 사우디에 미래 도시 네옹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인데요. 사실 빈살만의 주목적은 원래 일본 방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 후 돌연방위를 취소해 수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빈살만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방문 일정 자체가 취소되면서 회담도 무산되었죠. 빈살만은 일본 대신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빈살만이 이끄는 사절단도 일본에 가지 않아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취소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의 형편이 좋은 시기에 고위층 방문이 조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빈살만은 일본에 갈 필요도 없이 한국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는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17일 아침 식사와 오후에 차담회를 했는데 이때 사용할 용도로 식기 1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선 엄격한 기준 아래 생산 유통 조리된 한랄 음식만을 허용하는데요. 이슬람교의 충실한 신도들은 종교적으로 금지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 조리 도구나 이를 담은 식기를 사용하는 것마저도 피합니다.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식기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음식을 담았다는 점이 새 식기를 구매한 이유로 풀이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빈살만이 남들이 쓴 식기 사용을 꺼리는 성향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만든 그릇을 1억 원어치나 사들인 결정적인 이유는 식기에 놓인 한국식 자괴 문양이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빈살만을 비롯한 사우디 인사들이 한국의 그릇이 몹시 아름답다며 구절판 그릇도 인상적이어서 자국으로 가져가 복원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우디 인사들은 한국의 전통과 멋을 집약해놓은 듯한 자괴 문양의 식기를 본 순간부터 그 아름다움에 온 신경을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차담회 때 다과를 담은 그릇도 이 자괴 문양이 놓인 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행원들을 시켜 자괴 그릇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전부 챙겨서 본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본에 방문하지 않고 우짱 사우디로 돌아간 것은 아름다운 자괴 그릇을 주변에 얼른 선물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빈살만에게 자괴 그릇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사우디 사람들의 취향에 딱 맞았던 모양인데요. 사실 사우디 왕실 사람들은 이전부터 한국의 자괴 문양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국내의 한 대형 건설사가 1985년부터 10년간 매년 나전 7기 병풍 한 벌을 주문해 사우디 왕실에 선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왕실 사람들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하죠. 빈살만이 이번에 만약 한국에 들리지 않고 일본에만 방문했다면 일본산 식기를 구매했을 텐데요. 이슬람 규율도 있고 남이 쓴 식기를 쓰지 않으려는 빈살만의 성향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깨지기 쉬운 식기를 번거롭게 사우디로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자괴 문양이 놓인 그릇만큼 아름다워서 모시고 갈 가치를 지닌 그릇이 일본에는 없기 때문이죠. 지상 최고의 부자가 일본에 오지도 않았고 일본 기업과 손잡을 일도 없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빈살만이 일본 방문을 취소한 진짜 이유가 밝혀져 충격을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 측과 일본 정부 사이 공항 의전에 대한 이견이 방문 취소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측은 아키시노미야 왕세제가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었죠. 아키시노미야 왕세제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으로 일왕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차기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얼토당토 않고 사우디 측이 너무나 권위적인 요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우디 측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명분이 있습니다. 지난 1994년 황태자 신분이던 나루히토 일왕이 첫 외국 방문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을 때 당시 압둘라 황태자가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고 사우디 측은 이런 전례 등을 고려해 왕실 영접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요구는 들어주기 힘드니 사우디 측에 대신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이 공항에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왕실을 담당하는 국내청과 왕세제의 일정 조율을 못한 것인지 왕실이 빈살만 왕세자의 영접을 거부한 것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의문만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빈살만의 방일이 결렬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사우디 정부 관계자 중에는 빈살만 왕세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왕세자 본인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또 2018년 사우디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의 목숨을 끊어놓았던 사건에 열루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던 빈살만 왕세자가 영향력을 되찾게 되면서 거침없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 필요한 인물과 만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거머쥔 만큼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2022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으킨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된 한 해였는데요. 이로써 세계 주요국들은 막대한 석유 생산 능력을 갖춘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빈살만을 국제적 외톨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미국마저도 최근 빈살만의 면책 특권을 인정했을 정도죠. 미국 석유회사들이 탈탄소 압박으로 설비 투자와 석유 생산이 여의치 않은 반면 사우디는 일일 15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고 비용도 낮아 세계 석유 시장의 지배자 자리를 되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날지도 모르겠네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빈살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메꾸자 분투하고 척을 줬던 초강대국 미국조차도 사우디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빈살만이 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네옴 시티 프로젝트가 모쪼록 무탈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